어라? 이러면 내가 집 간주라고 한 라인 더 하겠지? 이거 집 간주라고 한 라인 더 한다? 와라? 안 와? 어 와야지! 반갑다 마오 어제 쌈밥 안 먹었습니다. 다들 퇴근했더라고. 근데 저는 어제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 약간 피곤한 것도 있고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나중에 만나면은 그때 또 먹는 거지? 도란념 번호 땄냐고요? 못 땄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마주쳤어. 웃긴 게 다 바로 옆방인데 먼저 들어가질 않아. 와... 지금 마스터 29점이에요. 29점. 140점 시작을 했는데 29점이 됐어. 그래서 일단 탑팀으로 점수 좀 올리고 오늘은 좀 빠깬 가겠습니다. 아트는 근데 집 공보단 기발이 나은데? 기발 들자. 너프 되긴 했는데 오랜만에 탑팀 오니까 옛날 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예? 아니 탑아트인 줄 알았는데 미드아트로 간다고요? 자식들 봐라? 왜 오로라가 탑으로 와? 근데 오로라 초반에 좀 빡세긴 한데 이거 나중에 한 3, 4렙부터 좀 힘든데 일단 미리 보험 들어주고 어? 어? 니코나 왜 티몬가 했네. 안녕하애무 반갑다애무 라인전은 그래도 내가 이겨줄게. 탑팀호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라인전 이기기 하나. 여깄니? 어디 갔어? 오랜만이다. 이 압붓이 잡는 거. 탑팀호 할 때. 근데 오로라 상대할 때는요. 그냥 1렙에 빡 들고 걸어야 돼. 짤짤이 딜교하면은 티모같이 왠지 써주면서 지금 피해주고 아랫모빙 해주면서 살짝 빼주고 2렙 찍어주고 1렙 뭐 어쩌게 아랫모빙 잡아주고 이거는 이제 3렙 찍으면서 피해주고 2렙 빼주고 그래서 연신 싹 써주고 3렙 이거 이제 대포보다 딜교 한 대 더 때려주고 딸구약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뭐 이제 내가 집태를 타면은 쩔쑤긴 한데 대포는 안되지. 빠르게 밀고 제발 집까지 마라. 갔네? 그러면 집 가. 그리고 이제 또 탑 당겨지죠. 아까 내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친구 3레벨 저 4레벨 근데 이럴 때 또 딜교 해야 돼요. 탑 노화드라서 이렇게 무빙 쳐주면서 스킬 빼야 돼. 변신 무빙 쳐주고 스킬 빼주고 자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빼고 어 뭐야 이거 언제 왔냐? 빼야 되는데? 어 애고 형 이거 바로 뜨네? 근데 이게 또 기발이다 보니까 피가 차요. 이거 레벨 좀 유리하긴 한데 이걸로 못하겠네? 이제는 포션 없어가지고 짤딜교는 애매해. 그냥 빨리 밀고 집 가야겠다 이거. 아! 아! 어? 근데 이러면은 한 라인 더 하고 싶잖아. 어? 비해고 보였고. 이러면 버섯 깔고 이것까지 밀고 설마 육대고 막 타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거는 그냥 유충 와드만 합시다. 근데 먹고 있을 거거든? 이러면 견제도 좀 합시다. 이러면은 미안합니다. 사실 안 미안해요.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어 뭐야 대포가 있는데 여기? 대포 웨이브 좋고! 예? 뭐야 뭐야? 하하! 마마마오! 마마마오! 뭐야? 아니 이걸 눈치 못해 오로라야? 누가 봐도 니코잖아! 얘 뭐야? 뭐냐몽? 아니 이거를 진짜 믿고 있었던 거야? 저 움직이는 대포 미니언을? 대포를 먹어봐 한번. 바로 빼주고. 대포 먹으면은 나한테 맞는 거다 뭐? 바로 빼주고. 이제부터 그냥 천천히 짤딜교 들어가. 까꿍. 있어봐 피해주고. 한번 약올려주고. 니코 또 온다. 니코 또 온다. 니코 오거든요 이거? 니코가 있다 뭐! 까꿍이다 뭐! 아 개웃기네 이거? 죽었다 뭐! 독템이다 뭐! 하하하! 아니 이거 니코 타이밍 뭐야! 어 비에고야. 나한텐 니코가 있어. 아니 니코가 더 좋은데 이거? 바로지. 너 텔 있지? 텔 타! 나있뜬. 바로 얘 춤 봐주면 될 듯? 아니 이게 그냥 니코가 개웃긴 게 갑자기 탑에 미니온이 보이는 거야. 그냥 그게 개웃김. 니코 영상이 아님. 이거 아래쪽 다이브긴 해. 아 미안해. 아 왜 그래. 아 근데 내가 왜 미안해야 돼? 친구야? 어? 잘 가? 거기 버섯 있어? 거기도 버섯 있다 뭐? 잘 가라 뭐! 하하하하! 너 텔 없잖아! 방금 텔 타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채굴 좀 하겠다 뭐! 땅 한 칸만 먹을게. 나 욕심 안 부릴게. 이 정도면 욕심 안 부렸다? 대신 면상 집은 갈게. 너 텔 없잖아. 쟤식들 봐라? 하하하하! 하하하! 개야 고르겠다 저거 티모. 야 고르게 잘한다. 너가 나 대신 좀 약 올려줘. 난 여유가 없어. 까꿍. 미안해. 반갑다무! 니코니코니다무! 니코니코니가 또 왔다무!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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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해보면서 느꼈는데 오브젝트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복간다모, 탈론님, 탑! 고고. 이게 내 아트는 뗄지 해줄게. 걱정하지 마봐. 근데 아트가 선을 넘어버렸는데요, 형? 흠버섯. 까꿍! 엥? 하하하하! 엥? 안 돼, 니코야! 자, 이건요. 버려요, 그냥. 니코를 희생하고, 용을 먹어. 엥? 뭐야? 오로라 어케 죽었어? 너 버섯 밟았구나! 탑에서 탈론이랑 싸우면서. 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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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나 버섯 밟았구나! 맛있다, 모! 집 가자! 아, 인장 가고 싶다. 이거는 갈게요! 먹었구나! 가는 중이다, 모! 어? 야, 모모모 뛰는 중. 나이스! 기발 티모 좋습니다. 오로라 상대로 집공 터뜨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오로라는 계속 평타만 때리면은 딜교 이김 근데 집공 돌면은 3타를 못 때려요 대포 태울까? 대포 태우...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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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이거 풀 없었냐? 버섯 버섯 야 제2의 티모 출동 여기 있을 것 같거든? 에? 제2의 티모 티모가 한 명 더 나왔어요? 얍! 어시 들어와라 어시 제발 어시 매자이에요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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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시는 못 먹는다 이거 너가 먹어 그냥 나이스 에? 바드가 왔어요 바드가 왔어요 1 플러스 1 행사 탈론 어디가? 탈론 어디가? 버섯 밟았는데? 까비 어? 이걸? 아 까비요 가볼까? 기다려봐 야야야야야야 살았니? 엥? 한번 빼주고 좀 깊다 나이스 다모 간 다모 천천히 앞에 커 먼저 잡았다 아모 저건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미드를 민다 아모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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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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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겠지 비에고야 오면 죽었어? 바론 쪽에서 이제 계속 낚시하면 될 듯? 버섯 깔면서 여기 있으면 오로라가? 나를 봤냐? 나 안 봐도 너는 잘 가라 뭐 넌 죽었어 이게 안 죽어? 나 일단 16 곧 있으면 찍히긴 하거든 이거 가게? 가면 가 까꿍 나이스 다모 여기까지? 이제 바론을 한번 쳐볼까? 버섯 지금 16몇 버섯 야무지거든요 이거? 이걸 뚫고 들어와봐 그러면 너는 인정할게 탈론 잡아라 그냥 우리 바론 먹게 이 버섯밭 뚫고 들어와봐 이래도 이득이긴 해 아 근데 이거 원래 용 가는게 맞는데 못 참겠다 버섯밟았어? 아픈거 같은데? 까비 이거는 빼야돼 친구들이 이거 어? 기다려봐 용 먹었어? 어라? 이러면 내가 집간주라고 한 라인 더 하겠지? 이거 집간주라고 한 라인 더 한다 와라 안와? 어 와야지 안녕 까꿍 알고 있었어 근데 아니 너네 욕 먹었잖아 아 올 것 같더라 이게 탑티모 하면 이 신리전이 재밌다니까? 어? 까꿍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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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쌤다bru 난 밀게 이거? 봐라 넣으면 난 안죽어 한 번 더 해 데켓 나왔다 뭐? 티모가 2명? 더 밀어 난 또 밀어 안 돼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서른 치지마! 데켓 써야 되는데 까비요 아 이거 메자이 20스택에다가 사코 데켓 뽑고 버섯 뽐마 뽑아야 되는데 16랩 찍어가지고 아 개 아깝네 이건 니코 주자 니코가 일단 기가 막혔다 이따고 런 썰렘칠 거면 스몰도 하지마 고열 CXXXXX 몰더형이 뭐 못 한게 있어? 옅 좋았다 니코가 되게 야무지게 잘 봐줬다 근데 탑티모가 약간 시원시원하죠 이 게임하는게 정글티모도 물론 재밌는 장면들이 많지만 약간 탑이 터트렸을 때 굴리는 속도가 계빠르긴 해